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임대주택 미반한 보증금이 최근 4년간 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반암받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오독 429건에 20억 1,900여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올 상반기에만 147건에 8억 1,500여만 원에 달해 2020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25건, 충북 42건 등이며 미반한 사유는 임대인의 사망과 상속인 파산 등이었으며 LH가 보증금 반환 처리 시스템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